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3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은 절대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재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을 살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사람 간의 믿음은 서로 흔들릴 수도 있고 조금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은 그 믿음은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믿음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생명까지 걸고 확고 부동한 믿음으로 참된 기적과 또 치유의 응답을 얻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응답을 누린 혈루증 여인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절대 믿음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전서는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교의 시대의 배경을 보시면 헬라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고린도교에 쓴 편지를 기록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은요. 우상 숭배가 문화화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문화가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당시 고린도교회가 맞닥뜨린 시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함 속에 또 방탕함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끝은 멸망이 되어버린 그래서 육신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만난 시대가 이 고린도교회가 세워졌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아갔는데 성도들 또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된 상황이 되어서 이들이 사람의 말에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도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술 그리스도를 주우라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고린도교회가 살아가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절대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지만 세상에 여러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현실 속에 흔들릴 때가 있고 자꾸만 말씀보다 나의 것이 우선될 때가 있고 그래서 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작은 것에 염려하고 속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해결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며 낙심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흔들리게 되는 많은 상황들을 여러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절대 제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말씀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기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절대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붙잡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으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진 삶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붙잡고 살아가야 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 바로 절대 믿음의 삶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삶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작은 사람의 말에 작은 사람의 반응에도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스크 때문에 지하철에서 또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러한 불안이 극에 달해서 서로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또 막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불안함 때문에 자동차로 편의점을 들이받기도 하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매일 뉴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 당연하고요. 손소독도 열심히 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에 보면 나를 지키고 내가 이 평안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명상이라는 것인데요. 방송에 유명 연예인들이 명상하는 장면을 방송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명상에 집중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도 사고요. 여러 가지 명상에 집중하게 한다는 소리를 내는 도구들 그런 기구들을 장만해서 나름대로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잠깐 들린다고 해서 평안해진다고 하면요. 그 소리 없어지면 다시 불안해진다는 거거든요. 자 이들이 이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한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평안함은요. 잠시 편안할 뿐 또 다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안이요. 코로나19 시대의 위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불안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강조하느냐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본의 불안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성 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평안함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경고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위기와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절대 믿음을 가진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이 새벽 재단 앞에서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8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참된 견고함은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지속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절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눈에 보이는 사건에 속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라고 견고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조금 흔들렸고 조금 어려웠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나는 안된다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위드의 삶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붙이도다. 자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까지 견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24시 이 중요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 향해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있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위대의 삶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대면 예배가 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 또 현장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지만 또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각 처,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가 바로 이 위드의 비밀을 누리며 끝까지 견고하게 되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마음과 중심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의 현장을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절대 믿음의 삶이요.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여러분들 24시 이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분 처소에 와 있는 눈앞에 보이는 여러가지 위기와 현실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끝까지 견고한 삶의 증인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결론을 맺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할 텐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증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견고한 믿음의 삶의 증인입니다. 자 지금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증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의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도전하려고 삶을 탁 시작하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가지 상황들은요. 바랄 수 없고 마치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위기와 어려움 속에 바랄 수 없는 것 같다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상황 속에 속지 마시고 아브라함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후손이 이가 틀이라 하신 말씀대로 믿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절대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써미타임에 도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절대 믿음이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위대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확산 반지와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벽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참된 믿음이 절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이 아니오 나의 힘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 해결도록 하겠습니다